아기 낳고 배체트병에 대한 합병증으로 시신경 염증으로 왔어요. 그냥 마라톤을 하며 보니까 저는 눈이 안 보이니까 동반주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버트리게 내가 이리... 이리 뭐예요, 이리 뭐예요. 우리 한강 개념으로 미국 대륙 횡단 5천 킬로 가자. 아우, 역시 어려워. 한강 해보자. 굉장히 힘들데 나도 알아봤어. 나도 하고 싶어. I can feel your heart. 고집 부린다고 되는 일이 아닌데 내 입장에서는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 지금까지 마라톤 해온 것도 솔직히 쉽지는 않았으니까 그치만 저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인정 안 하면 누가 해 주겠어. I need to feel your heart, trust me. 내리핑을 안 한다는 거. 가야 되지 않나. 여기 보면 점자도 있어. 손을 놓지 않을게. 안에서 손 꼽고. 놓지 않고 갈게. 알았지? 예. 어leich屋. 둘이氏. 날아 classic 하모님만 잡아. 집안에 смотреть 내erm 시간bish. 밤에. 날아enz은abor정에서 detox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